전남 순천시가 공정한 행정실천으로 청념도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청념실천 다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와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에서 가진 행사에서는 공정한 행정실천을 위한 청념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념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반부패 청념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청념실천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